아이 이런 아, 지금 이걸 하면 돼 전 초반이거든 아, 지금 그러니야, 봉기가 그렇죠? 아니다 이거 설마 센터에다가 뱍업? 까진 아니네 호모나, 색상개의 이 게이머야만 게 dois이.... 게이~~~ 게이~~~ 어머나 세상에 loe 어머나 세상에 이 게이모람 뭐있번이야? 사라관의 교민 그리고 사랑의 금이라고? 으으 으으 강판죽 또 강판죽 어 잠깐만 강판죽도 한 자리가 없네 이게 무슨 속성이지? 연하정 열궁 속성인가? 빈질 죽게 되나? 뭐 만들고 계신 거에요? 그.. 활.. 그 뭐냐? 나의 활은 최강이 되고 싶어 활이맨이 메르카나가 만든 게 좋은데 잘했어 저글링들아 너희들의 입문은 끝났다 속성취를 보면은 미스트가 훨씬 나아요 그 뭐냐? 얼찌꺼에요 얼찌꺼 아이시클은 회식이 25포긴 한데 어떻게 칠레플레스 있으면 미스트가 훨씬 나아요 미스트가 막보면은 아이시클인데 속성 깡뎀으로 가려면은 무조건 미스트야 오.. 빙길 줄 맞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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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취는 얘가 더 높고 광대전 rápido 미스트가 훨씬 나아요 속성취에 다 따지면은 병도 더 많네요 이쁘다 그치.. 하나.. 근데 어차피 방아고나 다 거기예요 그냥 거기야되니까 자.. 가스 900 모았고 미네랄 900 모았고 이제 뮤탈리스크 azonI 찍어놓으면 되겠다 오.. 텀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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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달인 조 하나 끼고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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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외에 그게 없네 채술주가 없네 깜깜지 아아 아아 와 잠깐만 이거면 무가 몰라 맛있는 거 무가 무가 네 어제 좀 맛있는 거 많이 사 뭐라고? 혼자 먹니? 하던맨이 물활은 어떻게 하실거 물활은 어차피 아아 어차피 라가나 슛 말고는 없지 싶은데 에? 라가나 슛 그거 하나 빼고는 만들게 없을걸요? 라가나 슛 어 예 라가나거 라가나 슛 저거 어제 샀던건데 어 아아 아 근데 잠깐만 이렇게 뜨면은 288에 380에 이렇게 뜨면은 저 속성 710 되는데 38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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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술주 아이씨 바드파네 1010에 180에 280에 280에 480에 380에 480에 580에 180에 580에 480에 580에 저희는 약간만 올리면 네룸이랑 네룸 쪽이 경험수는 하나 어... 근데 네룸이가 뭐 좋다고 할 수 없는게 일단 장식추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한개 근데 라바나는 약간짜리 한개랑 한간짜리가 들어가니까 소콘씨도 그렇고 진짜 환하고 그... 딴 놈은 소콘을 넣고 살아야죠 저거 공격된건 함정이야 함정 속성이 제일 중요해 진짜 네룸이가 패심류도 딸려있고 괜찮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저 뭐냐 물속성 그... 라바나는 왜냐면은 라바나는 파츠나 또 다할 수 있잖아요 나 아파트 같아 이게 내가 10... 10... 10... 10자리여가지고 이거 타면 할 수 있거든 그거때면 더 좋아야 이게 윗득성어 봤을땐 나그나 슛이 제일좋아야 네룸이꺼라고 해서 다 좋은건도 아니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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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이스본... 좀 보고 싶고 야... 얼음... 하야리 헛... 하야리...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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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아 이거. 다리는 어디서 낀는데. 스팸이 안되네. 그래 그래.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바이바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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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올리지. 다린. 다린. 해피고리치가 되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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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consumo of this. 내가 빨리 확인해야되는데 내가 빨리 확인해야되는데 팀으로 일어나자고 빨리 인도하는 데까지 올라와라 인도한 땅에 빨리 가야되 이거 지금 돌고있을 시간이 없어 내가 스킬 다부라고 하는 이유가 빨리 돌아이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니야 자유의 몸이 아니야 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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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어떻게 깨야 되냐 3급 체력을 깨야되나 시신이 빠져나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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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다 쳐 먹었다고 뭐로 먹는다고요? 뭐로 먹는다고요? 저거 다 먹겠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거 어제 먹은 파닭, 마요예밥하고, 대파, 닭꼬치하고, 라미를 오늘은 이제 루즈크하고 파스타 돼요 파스타? 으아아아 으아아아 다가 먹네 정말 다가 먹네 정말 다가 먹네 근데 왜 불닭 치킨 안 먹어? 손 없어요 불닭 치킨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그것도 근데 이제 주변에 멕시카나도 없어요 아아 하긴 뭐 그 동네가 그 뭐 산골장에 좀 있다 해보니까 아아 그 확실히 치킨집 있을만한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야 뿌링클 뿌링클? 뿌링클 개 맛있지 어 내가 좋아하는 치킨 중 알아 왜? 왜? 아아 뿌링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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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는 그 딴 거 몰아줬죠 지금 난 저기 더 분만돼 뿌링클도 매운맛이 딱 있어요 아 그래? 넣다 마실꺼고요 다 익정면 흐윽 흐윽 아아 아아 이래 이씨 그런게 없다면 뭘 먹고 살란 말이야 아무튼 얼음속성 화를 다 만들었다 최강의 화를 만드는게 없다 물론 체육주가 하나도 없다는게 무시긴한데 체육주가 하나도 들어가서 위험한데 체육주가 없어서 진짜 위험하다 위험해 어디 보자 왕아님 쪽으로 가볼까 녹병 수면 어? 이거 지원하네? 어허 어허 에헥 저기 왜 떨어져? 에헥 집에 귀신 남았네 조심하네 조심하네 이따시가 사람 놀래키고 있어 아 저 조심하라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있어 저거는 에헥 자 그런거로 자 홈진호씨 폭풍드락 간다 오케이 오케이 어디 보자 뭐지 어 열김 열기 열기 에헥 열기 에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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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멜기지 일빗 에헥 에헥 난 구역대기 장비를 다 만들어둔다 게다가 뭐 필요해가지고 아 배고프다